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지만 꽃을 담은 종이에는 꽃향기가 나는 법이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여러분 다 있으시죠? 이 쓰레기통엔 언제나 쓰레기가 담기기 때문에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꽃 한 다발을 안기고자 오랜만에 꽃집에 들어갔어요 그 꽃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있는 수많은 꽃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옆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가 나십니다 향기가 나십니다 냄새가 난다 하면 됩니다 향기가 나십니다 향기만 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 찬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다 보면 마음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자주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확신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면 잠시 기분은 좋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에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야 많이 향기가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파가 갈렸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배드로파야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논쟁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를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거룩해야 할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만한 교회였고 온갖 추악한 죄들이 가득한 교회 오늘 말씀을 보자면 향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그런 교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맞아 누가 뭐래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니 향기답게 살아가자 향기다운 향기가 되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향기로써 향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향기라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떻게 해야 향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향기라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왜 향기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먼저 향기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차를 타는데 이 차를 탈 때마다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시큼하고 좀 쉰내 같은 그런 냄새였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 오랫동안 새 차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누구를 제 차에 태우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 차에 물건을 실을 일이 있어서 이 키를 가지고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렇더니 냄새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트렁크 안에 사과 대여섯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트렁크에다가 사과를 두고 깜빡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2주나 3주 이상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과를 보니까 그 아래가 다 시커맣게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은 사과 때문에 그렇게 차 안에 썩은 뇌가 나고 쉰내가 났던 거죠 여러분 원래 사과가 이렇게 썩은 뇌가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과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과는 그 사과의 좋은 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가 썩어지고 부패하니까 얼굴을 찡그르게 만드는 악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것에는 향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생명이 사그라져 가는 것에는 악취만 날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소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몸에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떠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몸의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것이 맞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을 인해서 우리는 그 세상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향기가 되었는데 그럼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향기다운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향기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몇몇 곳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가 여우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재단에 드렸더니 여우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드려진 재물을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예수님의 몸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본문을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이 향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향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나만 좋고 나만 즐기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이 향기는 향기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클로즈해야 됐고 또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이라서 그런지 어선하고 또 많이 두렵고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잖아요 이 마켓에서 토일렛 페이퍼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마켓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거리도 좀 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제가 아파트 4층에 살았어요 한 번은 제가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Dear Neighbors 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 스토리나 파머스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Essentials 생필붐을 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Stay safe, stay home, God bless 제가 번호는 좀 지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몰두하고 있을 그때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웃을 생각했어요 그 어려울 때에 그렇게 이웃을 생각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참 고맙기도 했고 그러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참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우리 그때 많이 두려웠잖아요 참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일인데 이름 모를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받는 걸로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저것 자꾸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물질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지혜 받고 지식 받고 통찰력 받고 이것저것 다 받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는 먼저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받는 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먼저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이후에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만들어서 자꾸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향기는 더욱 향기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향기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향기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악취가 된다? 여러분 그것은 향기다운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는 그럴 수 없어요 향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선을 긋고 구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향기 되기를 거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이에게 향기가 되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공손한 사람들 우리가 도왔을 때에 적절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미워하고 자존심을 긁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2018년도였어요 2018년에 달라스에서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앰버 가이어로 가는 한 여자 경찰관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집이 3층이었는데 남자친구와 이 문자 텍스트를 주고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3층이 아니라 4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여자 경찰관이 한 흑인의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거실에 있던 모텀 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침입자로 잘못 알고 그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결국 보텀 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앰버 가이언은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고가 있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겨우 10년이 뭐냐고 정의는 죽었다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붕괴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법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당시 증인석에 있던 이 보텀 진의 남동생이 살인범 앰버 가이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뉴스에 나온 말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리라는 사실을요 우리 가족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에게 좋은 것만 베스트만 빌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죽은 제 형이 가장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 남동생이 판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 앰버 가이어에게 허그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사진처럼 이 죽은 자의 남동생과 여자 살인범이 허그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정말 향기 나는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습 속에 향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남동생은 사랑하는 가족까지 죽인 자에게까지 향기 되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향기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내게 큰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까지 여전히 향기로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더 이상 불가능은 불가능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항상,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향기는 누구에게나 향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왜 향기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고 섬기는 향기가 되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향기로 살아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향기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는 내가 인정받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냄새는 향기와 똑같아요 영어로는 프레이그런스예요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향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향기를 맡으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로 와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살인범이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자기의 형을 죽인 나를 이렇게 안아줄까? 어떻게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진 않았을까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빌리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유익한 것 많이 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소중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소중한 것들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가진 게 많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를 알고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를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들인데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아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집사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교회라면 나 안 나가겠다고 여러분 물론 이런 목소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하는 핑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향기를 맡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꽃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향기가 있을 것이고 향기가 있다면 벌과 나비는 몰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향기로만 서 있다면 우리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향기로만 서 있다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향기로만 서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는 우리 베델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델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을 살아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이 시간은 나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변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고 베푸는 향기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요 한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